고흥 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 고흥 녹동항의 제주 물류 전진기지화를 통한 물류협력으로 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양 지역 간의 역사 문화적 연결고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 고흥 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계기로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 국회의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 98곳 가운데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노령인구 비율이 25%에 달하는 의료 취약지입니다. 김영록 지사와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승남, 서삼석, 김원희,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국회의원도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재가동돼 지역의 공공의료사령탐 역할을 할 의과대와 상급병원의 부재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꽃병에 넘칠듯이 풍성하게 담긴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로 그윽한 꽃향기가 멀리 퍼지는 듯합니다. 순천에 위치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한란영 작가의 작품과 짧은 글과 함께 삶의 순간마다 피어오르는 꽃향기라는 주제로 그림 에세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작가는 에세이를 통해 꽃을 보면서도 꽃이 그립고 꽃을 그리면서도 꽃이 그립다며 화폭에 사랑과 행복을 새겼습니다. 유화불감으로 여러 겹칠한 깊은 빛깔을 화폭에 담은 꽃은 작가의 열정과 독특한 기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에는 풍경이나 다른 작품을 많이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방앗간 작가가 되겠다면서 낡은 느낌이 좋아서 전국에 있는 방앗간을 다 찾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그냥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꽃이 주는 그 아름다운 빛깔이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로 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장미를 그리는 이유는 장미는 크기나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제가 마음껏 표현해도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같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미를 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왕성한 미술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등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가의 섬세한 붓질과 따뜻한 색감으로 아름다운 꽃향기를 머금은 작품들은 화사하고 은은한 꽃내음 만큼이나 멋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